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수박페페를 보여드릴게요.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수박페페가 꽃대가 올라왔어요.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작은 아이도 올라오고 있고, 꽃대가 이렇게 크게 올라온 아이도 있고, 이 뒤에도 꽃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아이가 있어요. 수박페페 꽃대도 너무 특이하고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수박페페 보여드리려고요. 수박페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밝은 거실 창가 쪽에서 키우고 있어요. 햇볕이 오전에는 빛이거든요. 그리고 공중분물을 하면서 키우고 있고요. 실내 온도는 생육 온도가 수박페페가 21도에서 25도. 추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13도 이상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키우셔야 해요. 이렇게 아기들도 수박페페 아기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뽑이 식물이고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수박페페 끼워보면 어떨까요? 수박페페 한번 잎을 보세요. 동글동글 귀엽죠? 동글동글 귀여워. 우리집 수박페페랍니다. 여기 아기 수박페페도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동글동글 귀엽죠? 공중분모 해주면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 입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공중 습도가 필요한 아이들이라 공중분모 시간 나실 때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해주세요. 공기정화 식물이에요. 공기정화도 잘해주는 아주 기특한 아이들 수박페페 이쁘죠? 귀엽죠? 페페로미아 이쁘기 식물입니다. 후추가에 아이들이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